2021년 4월 24일 여행 48탄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8호 8호, 8호미 조금만 이쪽이 바람이..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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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잠깐만.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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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눈소리도 안나.. 눈소리도 안나.. 아.. 아.. 잠깐만.. 아.. 문소리도 안나.. 저기요.. 파란소리까지 미쳤다.. 저기요.. 잠시 실어 좀 와봐 고생.. 고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혹시 누구 계십니까? 혹시 사람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직까지 귀신 기운이 안 느껴진데? 하지마세요.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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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치즈니스 또치, 또치, 또치 거기 누구 있어요? 거기 누구...? 누구 있어요? 혹시? 빛반사인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야 분명히 무슨 소리가 났단 말이야 잠시만.. 뭐야..? 다른 소리가 나..? 무슨 소리야.. 잠깐만.. 잠깐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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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꺼뜨방이 있어요? 이 방인가? 맞네 거기에 있었어.. 모르겠잖아.. 아까 뒤에 뒤에 형태가 있었다니까.. 잠깐만..누구! 잠깐만..누구! 잠깐만.. ские 숙천 으 아 잠시만.. 아니지..? 저건 아니잖아! 저건 아니잖아! 아..뭐..? 잠깐.. 자, 아니지.. 저건 아니잖아! 저건 아니잖아! 뭐야..? 시집에서 찍겠습니다 와..쥐..뭐야? 누구세요? 아.. 아.. 손목 아파.. 어우? 어? 어? 아... 하! 으어! 하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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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 응? 한글자막 by 한효정